제니! 슬기! 자, 슬기야 자, 잠깐만, 잠깐만 슬기 슬기 많잖아 하이하이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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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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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 냄새 진하다 설아야 개구리 제니하고 슬기가 다 쫓아버렸다 설아가 왔어? 설아야 먹고 싶어 야 꼴통들 이리와 얼른 이리와 꼴통들 빨리 이리와 빨리 빨리 이리와 들어가자 얼른 깜깜해졌어 얼른 들어와 빨리 들어와 강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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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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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리 제리 국물고 왔어 개구리가 없으니까 국놀이하자고 응? 알았어 알았어 국놀이하자 국놀이하자 딱 놔 국놀이하자 딱 놔 딱 놔야지 국놀이 아 깜짝이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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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야 야 뭐야 강산이가 물고 갔네 그 그 난리통에 어떻게 제니 제니 어떻게 어? 강산이가 물고 갔네 강산이도 공줘 공 저기 두 개 더 있어 주세요 강산이 주세요 아휴 금동이 같아 점점 그대 뭐 오줌은 씨 제니 봐 어? 아빠 아빠 저거 내 건데 자 들어갈란 들어가 들어가 아빠 이거 내 건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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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와 자 들어가자 슬기 들어가 응 들어가 방산이 들어와 빨리 너 그거 가져가면 슬기가 다 터뜨린다 잘했어 주세요 아이 잘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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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